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쥬 워터랜드 끝냈고 고고랜드는 또 뭐야 누구도 길막고 있냐 가지가네 이거 가지가지한다 이것도 정말 스페셜 플라워 5개가 있다며 삥 뜯기고 아 5개 큰데 뭐 주유가 되는거야 뭐야 고마워 기운이 생겼어 기운하는 표정은 아닌데 어 어 어 뭐야 저게 고고랜드 온걸 환영해 타고 다니는건가 포츠와 테이프고리 포츠가 그거였지 얼굴 큰 강아지같은거 어 너 뭐 잠을 시키는거 있냐 지금은 안시키겠다는거 같고 일단 가보자 플라워 10개 10개 왜그래 저기 포츠가 살짝 보였는데 가보자 가보자 일단 어떤 식으로 되려나 또 포츠를 뭐 잡아먹어라 이런건 아닐테고 일단 이거는 먹고 음 여전히 귀염귀염한 느낌인데 이것도 밀리냐 안 밀리네 이거 우와 잠깐만 그러면은 플라워가 10개가 도합 10개면은 코인은 뭐 하다보면 되겠고 칠생각은 없었는데 이런 저런것들 저게 아마 레드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게 맞네 이런것도 하나같이 다 챙겨야되고 여기 뒤에도 하나 숨어있지 놀아 아 너는 레드코인이었구나 아무튼 이런걸 다 챙겨서 먹을 수 있게 잘 살펴봐야겠는데 아 저렇게 조건이랜다 먹어야될게 많으면 쉽게 진행하기가 더디는데 어쩜 좋을까 그런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잡으면 되는거야 그냥 이거 잡으면 되는거야? 잡히지도 않아? 뭐 이게 반대쪽에서 쳤어어어야 됐나? 길 깔아주는 느낌인데 응 저러가 뭐 없어 이게다 형? 뭐 먹는것도 안되고 그냥 간지럽히고만한데 귀엽구만 그러면 그냥 일단 넘어가고 저 뒤에 저거 신경쓰였는데 그냥 장신거 같네 알 알 알 알 알 아 말라말라 저 위에 뭐있지 지금 아 아 화면이 올라가지지는 않는구나 야 자빠져 저 밑으로는 뭐 없나? 나도 자빠지고 우아 첫번째냐 이게? 오케이 첫번째냐 먹었고 이 아래쪽에는 뭐 없을려나 없는거 같지? 그럼 일단 가자 저 밑에도 한번 내가 봤어야 됐나? 이거 뭐 데썩데썩 거리는데 요 아래쪽에서 해서 갈 수 있겠다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아래그네게 왔어 레드코인도 챙겨먹고 귀켜봐 먹었어? 엄나베 흠 아 일단 코인이라도 좀 챙겨먹고 플라워가 저렇게 많은데 여태 하는게 밖에 안나와? 이상한데 병뚜껑은 뭐야 이거 아 아 점프대구나 이런것도 있고 일단 알이 없는데 알 어디서 보충해주는데 좀 없을려나 우와 아 여깄네 알 알 저기 뒤에 코인 박스 같은게 보였는데 저건 뭔지 모르겠고 일단 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아 먹기만 되네 이거 점프타이밍이 애매하고 저건 뭐야 그래서 그냥 코인 저만큼 주겠다는거? 엔간하면은 20개 때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음 5대 한번 던져면 되려나? 늙일거 같나 어쩌려나 뭐라겠네 오 10대 던지면 되겠구나 근데 기회가 한번뿐이네 에이 아쉬워 저거라도 일단 챙겨먹어 자거라도 일단 챙겨먹어 먹을 수 있는거 다 챙겨먹어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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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으로 던지는것도 되나 조전 한번 되면은 그런거네 요 둘 다 대기 잡아 그냥 금 색깔이 효과가 퍼지는건가 모르겠네 뭐 이상하게 지원자 군바가 되고 있는데 몰라 되면 되는거고 저 뒤에 선물상자도 보인다 알 보충하고 선물상자 드르릉 코인도 하나 추가되고 여기서 던질수 있는거 다 던져 넣고 가자 이런것도 이런것도 됐지 멀춰된거 같고 알도 챙기고 하면은 넘어가고 에이 뭐 숨겨져있는게 보인다 딱히 없어 보이지 가자 중간포인트 체격도 해보고 저 위에는 뭘 하라고 있는거지 애를 맞춰야되나 뭐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왔네 이해로 어그로로 한번 끌어야될거 같은데 크레이지 애가 튈텐데 오 이렇게 트리 마냥 기기 열리긴 하는구나 지나갈게 지나갈게 요것도 한번 쳐주고 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어마 아 근데 그래서 왜 플라워가 하나도 안보이는거야 어 어 어떻게 된거야 이게 이렇게 다 놓쳤을리는 없을텐데 코인만 냅다맞이 주니까 뭐 나쁠건 없겠다마는 그래도 못먹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구름만 맞출 수 있는건 아니고 에이 이번 시간제한 그거지 아 히 망하는데 나와 나와나와나와나 마지막 아 던지긴 던진거 같은데 너무 늦은거 같네 아 아 갑갑하게 되네 또 저걸로 아마 몇번째 플라워였나 이런걸 알 수 있었을텐데 에이 얜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점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뭘 맞춰야되나 백 백 백 후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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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놔 알 좀 챙겼어 가보자 어디를 뭘 맞춰야되냐 열 맞춘다면 어때나 안되지 뒤쪽에 맞출 수 있는것도 어 뭐야 아아 응 저건가 저걸 맞췄어야되나 안되잖아 어디만이 맞춰야되는거 이거 아 아 노란색은 또 되는거 각도가 또 틀어져가지고 안됐던건가 아 묘하게 세심하네 다시 한번 챙기고 가자 빠바바바바밤 팝 아 아 여기 또 아예 잘못 던졌다 안됐던데 밀어 아 레드포인 됐고 여기서 딱 또 뭐 해먹을 해먹어? 챙겨먹을만한게 있나모나 모르겠고 뒷쪽이 뭐가 계속 걸리적거리는데 다 펴졌나? 모르겠다 다 된것겠지 응 혹시나 배도 다 치워버리고 R을 생각보다 갈수록 많이 쓰네 올라가 올라가 샥 샥 샥 됐어 다시가 얼마나 더 가야될까 이거는 맵도 나름대로 긴거 같은데 음 이게 세번째인걸 봐서는 아까 블루코인 시간제한 걸렸던게 두번째였던거 같은데 근데 이제 반도 못었다고 아직 어 근데 여긴 어디로 올라가는거냐 어디야 이거 아 저쪽에선가 여기서 아 삐키라 요건 알주는거 같고 아 뭐하나 줘 코인도 다 먹고 계속 잡아먹고 여기도 하나 던져보고 먹고 먹고 포츠다 뭐야 같이 가는거야 그냥? 오 요시를 들고 당기네 막 들고 당긴다고 해야돼? 타고 다니네? 이 강아지는 포츠라고 해요 굉장히 귀여운 녀석이죠 등기타면 요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달린답니다 그렇구만 막 버리는데 앞으로 앞으로 가라고 버리지 말고 옳지 옳지 점프도 알아서 잘 뛰고 호호호호 아 편하다 고닥끼는거는 내부터 그냥 들이박아서 치워버리고 아이 좋아 아이 잘한다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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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도 한번 내려가야된다 어 땅도 팔줄 아는구나 고맙네 이거 야 이거 야 이쪽으로 가봐 아니 일로와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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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먹는거구나 내가 따라 들어갈 순 없고 아하하하 아 아 좀 브레이크는 없냐? 은근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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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탈순네 이것도 좀 치우고 오케이 이리와 가자 그러고 또 쭉 가면 되겠지 아하 내가 점프 뛰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옛날에 이런 게임 있지 않았나? 아 서커스 서커스 맞아 서커스 마냥 밑에 사자 타고 달리는데 블링 피해서 나는 아이템같은거 주워먹고 응 이런식으로 있었지 일단 코인도 좀 챙겨먹고 흠 음 또 시간 제한되는데 야 포츠야 가자 띠 띠 띠 띠 계속 뛰어 넌 아래먹고 나는 위에 먹고 옳지 나이스 잠깐 이게 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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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번째라고 뒤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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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빼먹은거야 또 어딜까 저 뒷가? 저 박스같은거? 아닌데 아이 저게 왜 맞아 뭐가 뭐가 컬러가 어디있는거야돼 제가 또 내가 뭘로 친거냐 응 뭐지 이렇게 가야되나 근데 가보자 일단 어디있을까 여기서는 아닐텐데 야 일로와 여기서는 하나 먹었으니까 이 다리에서 건너가는 부근에서 어딘가일텐데 모르겠네 아아 여기까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요 위에 야야 왜 야야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타고 니가 뛰었을때 내가 그때 맞춰서 던져봐야겠다 아아아 다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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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아하 후 금방 잡았으니까 다행이다 오케이 나쁘잖아 나쁘잖아 앞에 모든 두번째꺼는 뭐 내가 나중에 알아서 잘하겄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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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따라 쭈욱 가다보면은 마지막쯤에서 마지막쯤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잠깐 얘네 뭐야 벗을린다 치우자 괜한 짓인가 야 여기 뭐 날라갔잖아 얘 방금 아 몰라 일단 가 그럼껏 레드코인은 다 먹었냐 내가 레드코인도 다 못먹었네 너도 일로와 어 그냥 코인이었네 일단 가자 또 포츠는 땅을 파고 나는 위로 가고 또 포츠는 땅을 파고 나는 위로 가고 깨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여기 뭐 있어 챙기 그냥 코인밖에 안준다고 레드코인이 없어 이게 아 잘못 던졌다 망한 알 챙기러 가자 아 근데 알 여기서 보충 해줬었구나 일단 길 열고 알 챙기고 아래쪽을 먼저해서 길을 열어야 되나 일단 이거 하나 먹을 수있지 안멍어진다고 얘기하자 되잖아 챙겨먹고 챙겨먹고 니 위로 올라가야되는건가 어떻게 되려나 발발발발받 올라갔어 여기 뭐있냐? 없어? 뭐이래 이거 아 내가 갈 수도 없네 여기서 일단 맞춰보자 저거 요 요 요 요 이쯤? 이게 안된다고? 헤헤 음 어디냐? 어디말 쳐야되고 이쪽 아니고 요렇게인가? 아 이렇게구나 그러고 이쪽도 칠면은 짝깔라져서 버치도 오게되고 가자 가자 야 뭐있어 보이지 않냐? 없나? 야 니 먼저 올라오면 어떡해 나도 태워가야지 내가 말 좀 챙기고 가자 좀 잘 좀 태워봐 하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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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뭐 없지? 없어 보이고 자 고기라고 골은 안되는데 플라우를 하나 찾아야되는데 일단 이거라도 플라우를 하나 찾아야되는데 이거 좀 먹고 플라우도 안보인다 플라우도 안보여요 플라우도 안보여요 어디 또 못찾았을까 내가 에이 몰라 자아 잠깐잠깐 이거 아니지 이건 아 보이지도 않네 가자 나머지는 미래의 내가 해결해줄거야 난 할 만큼 했어 모르겠다 귀엽긴 귀엽다 예시이 하아 승이 안차네 두개나 놓치고 코인은 그래도 많이 먹었고 목숨도 뭐 맞을 일이 딱히 없으니까 레드코인도 아아 많이 빈다 너무 많이 빈다 그냥 이렇게 된거 어 뒷생각 안하고 빠릿하게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째깐한 퍼치도 있고 한두 마리가 아니고 뭐야 어떻게 할까 찾으러 가? 또 개별 스테이지 같은게 있나보네 또 개별 스테이지 같은게 있나보네 시간도 재네 뭐야 일단 뛰어 뭔데 꼬마 포츠를 데리고 가자 꼬마 포츠랑 왔다하면 데려갈 수 있다 어허 그래서요 헤드 어디갔는데 저기구나 일단 길 닦아봐라 저 시간 제한은 아닌가 보고 카운터가 되긴 한데 일단 요기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도 있나 아아 다행아 저러저저저 타이밍하고는 빨리 있나 야 아 뭐 없어? 여기다야? 이거 왜 있는거야 이거 돌아가자 이쪽으로는 더 갈수도 없고 뭐지 나한테 뭘 시킬려는거지 아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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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 아래쪽 돌아서 쭉 이 위에 뭐 있어? 여기 왜 있는거야 이거 뭐지 모르겠고 시간많은 잡아먹으라고 있는건가 음 음 저런 거 입간판 마냥 서있는 것도 신경쓰는데 일단 알채우고 알알알알알 중간 세이브도 있고 중간 세이브도 있고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길을 막는 것들이 많아 알로 꼬마 포츠를 맞춰도 대결할 수 있다 진지게 심할려주신가 가자 이렇게 두 마리 아래쪽은 아니겠지 길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쭉 가 가다보면 어디있겠지 잘 따라오네 도망한거에 비해서는 잠깐 어디까지 가야되는거야 이거 저기있다 있는데 빙 돌아가야되나 이렇게 이렇게 야 일로와 가자 일단 이렇게 세 마리 다 찾았고 안되겠다 다 오가는거야? 더 일단 이제 뭐없어? 여기 냅다 뛰면 되는건가? 괜히 안되면 잡고 아 왼속으로 먹는게 안되나 안되는거 왜이렇게 많아 이것들 세이브 한 번 더 하고 에? 아 이쪽이구나 왜 안가지는 했네 왜이렇게 만든거야 그래서 안맞고 밟고 가시는거를 계속 막고 있네 왜이렇게 맵이 길어건데 얼마나 더 가야되는거야 설마 설마 저런것들도 다 잡으면서 클리어해야되는 조건 이런거있나? 이건 그냥 체력허보이고 아이 근데 그런게 있었으면 처음에 뛰기 시작할때 알려주지 않았으려나? 일단 꿀 짠 큰 포즈도 왔네 폴라우도 물어왔네 하나 주는건가? 귀엽다 썸네일로 이걸로 하면 되겠다 5분이네 꿀 아아 저렇게 조건이 있었구나 잠깐 근데 이거 나오는 조건은 뭐야? 랜덤인가? 아니면 클리어하면은 응? 몰라 하여튼 됐다 꼬마 포치찾기 한번 클리어한 코스에서 꼬마 포치찾기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와우 할게 엄청 많이 늘어나네 또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또 뽑기 여긴 몇개냐 일단 뽑자 아니다 끝나고 한번에 뽑을까? 뒤에 있는 스테이지도 돌자 음 끝나고 한번에 몰아치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자 엄마 이거 도전 요시펀치 펀치 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네 도전 요시펀치인데 뭘 뭘 시키려고 하는거지? 감도 안오네? 오락실 그 펀치기계 마냥 뭘 하는건가? 근데 여기서 뭐 펀치할게 있나? 알던지는거 아냐? 어 9000점이면 플러스에게 거대요시의 펀치로 왕창 부스자 펀치는 스틱을 사용하여 위아래를 조준할 수 있다 B를 누르고 있다가 떼면 필살펀치 허허 읽은걸로만해서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오 뭐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이런식이구나 아하하하 아 앵간하면은 답 아알았어알았어 아알았어알았어 연타보다는 모아지는게 낫겠구나 플러 플러퍼퍼퍼퍼퍼 아 점프터 되는구나 씨 이럴지 알았으면 점프터 했지 아까도 최대한 필살을 모아서 한큐에 안 멈추게 하면서 하는게 좋겠구나 알았어 비켜 으악 아아 이건 점프로 잘 맞췄어야 됐고 생각보다 타이밍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 안 맞고 이 정도 어허 이천 정도였는데 위 아 아 미스 거슬리네 아 미스 거슬리네 호 아래로 방향도 제법 중요하고 어 어려운데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구청 좀 찢겠냐 응 찢겠냐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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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보레 잘 써야겠는데 아 아 점점 부칠 수 있는걸 많이 주긴 하네 스틱을 이렇게 한번 싹 돌려가지고 훑어주는게 제일 좋긴 하겠다 흐악 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막지마 막지마 이리와 아 끝인가 아 미스 뜬 것들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빡빡하겠는데 이거 야시 아 아 저 레드코인은 내가 몇개 먹었냐 목숨도 조금 잘나고 여덟개밖에 안된다고 뭐 제대로 한게 없네 이러면 한번 더 해봐야지 만족못해 만족못해 이걸로 옆으로 더 갈 수 있냐 랜드를 바꾸는거야 어떻게 되는거야 어 맞네 랜드 바꾸는거네 그럼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포치도 보인다 어떻게 된게 또 아 코스가 앞뒤가 있구나 어 아 아 그럼 포치되기로 가는거나 해볼거야 그랬다 포치나 한번 해보자 이거는 조건 지어는건 내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나봐서 또 까먹었네 에 나가 나가나가나가나가 월드맵으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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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맵이라도 저런식으로 앞과 뒤로 나뉜다 고마포치찾기 이번엔 제한시간 3분짜리고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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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진짜 뒷면이네 배경이 하하 이런 뒷설정같은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이런게 다 있구만 브레이크는 최대한 안밟기 조심하고 밀릴수있는건 부지도록 하고 코치적이네 좋아 푸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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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신이 형성하네 놓친거 아니야 이걸 다시 따라잡을 수 있겠지 따라잡이야 있긴 하겠다 우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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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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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시간이 없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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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놓친건가 이거? 놓친 느낌인데 이거 막았네 이게 아닌데 아아 아아 앞에 한마리 트럭타고 하던건데 충분해 아 비켜 시간도 2분밖에 안 남았고 하아 제대로 떼는게 없네 이거 처음 해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잘 어렵다 이렇게 중간에 멈추지만 않게도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단 말이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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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더 하나 있는데 아 닫지가 않아가지고 헉 됐다 아아 아깝다 이제 제한시간 안 되면 들어가면 될텐데 봐봐 아아 계속 첫번째 한마리를 얼터다가 놓치네 아쉬워 쉬워 쉬워 아쉬워 아쉬워 잠시만 말아야 샤 샤 샤 샤 땀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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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다 왔다 시간제한은 생각보다 널널한데 내가 주먹질을 잘못해가지고 놓치는게 내가 주먹질을 잘못해가지고 놓치는게 너무 크네 귀엽긴 참 귀여워 세마리를 못 때리고 시간도 못 채웠으니까 아니 시간은 채웠는데 세마리가 안되서 큰 포치는 안 나타나고 아 아 귀엽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뽑기나 한번 해보자 저것도 잡일해달라고 느낌표 띄우고 있는거 봐 징그러운 놈 열 종류니까 팔백원 있으니까 아아 음 여덟개 뽑으면 나오겠지 설마 안나오겠어 아 아 금색 화면은 나오지 빨강나오고 빨강나오고 그렇지 겨우 나왔네 후 빵 하얀 냥 파란 지붕집 보라색 트럭 나무 상자 빙글빙글 달팽이 빙글빙글 달팽이 풀 노란 트럭 풀은 저거 그거 같다 초밥에 옆에거 음식들이랑 섞여서 잘 묻지 말라고 낑겨주는거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요시펀치 깔아 해볼까 그럼 요시펀치 아 옷이 많기는 참 많다 어디니 요시펀치 어떤거야 아 여깄다 테두리만 보고 고르려고 하니까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네 어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랜드 하나 끝났다 봐도 되겠지 자 시간도 작동한거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음랜드 이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신나 코믹 est